그리고 사이드맵에 더 춥고 박사야!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텐트도 우리가 직접 쳐야 되고 캠핑장이 있는... 캠핑장이? 캠핑 장비가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캠핑 장비를 모두 다 꺼내놨어요 그래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갔던 것들... 갔다 온 캠핑 장비들이라 약간 많이 지저분해져 있어가지고 그거 막 다 씻고 하느라 아주 죽겠네요 아 너무 매워 아 진짜 캠핑 장비를 많이 찍어 봤는데 아하! 어하! 어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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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저 밖에는 이제 박스 정도 먼지가 엄청 많아서 씻어놨어요 닦아놨어요 이제 이런 의자들을 닦아야 합니다 아직 반도 못 채웠어요 이거는 텐트고 얘는 조리대 같은 거고 얘가 테이블인가? 얘가 조리대일까?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여기서 굳이 씻고 싶지 않아가지고 생얼로 갑니다 여기는 우리 귀염둥이가 있군요 저는 집에서 인기 스타입니다 박스야 엄마 없는 동안 잘하고 있을 수 있어? 두부 안아주는 중 두부가 무겁대 두부가 무겁대 두부가 무겁대 두부가 무겁대 두부가 무겁대 짐은 얼추 다 챙겨놨습니다 지금 차이도 엄청 많고 여기 폴딩 박스 안에도 이렇게 타고 이 가스 이 가스라고 하나? 이것도 어제 캠핑용품점 가서 새로 사왔고 왕치도 왠지 없는 거 같아가지고 캠핑용품점 가서 또 사왔고 이거 구이 바다랑 이건 이불 이불도 새로 빨았어요 왜냐면 2년 전에 쓰던 거여가지고 보관은 잘 해놨는데 좀 찝찝해서 이거랑 빨았고 랜턴 원래 이 기다란 거 하나만 썼는데 두 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새로 오제 샀습니다 이 옷은 지금이 이제 9월 초인데 맞나? 아 8월 말이구나 8월 말인데 요새 갑자기 저녁이 좀 춥더라고요 반팔 반바지 보면 싸늘해가지고 위에 걸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추울 거를 생각해서 이 패딩과 잘 때는 수면 파자마랑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뭐 할 때는 입으려고 기모 바지랑 맨투맨을 챙겼어요 지금은 이렇게 갑니다 혹시 추울까봐 청 멜빵에다가 요건 이제 긴팔인데 지금 잠깐 집안일 중이라 걷어 올렸고 이라고 가서 이따가 추우면은 저걸로 갈아입을 거예요 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사자 이거 맛있어 보여? 응 아이씨 양쪽에서 카메라 들고 아이씨 양쪽에서 카메라 들고 아이씨 양쪽에서 카메라 들고 삼겹살로 사가 있어? 벌집으로 먹을까? 벌집으로 먹을까? 그래? 벌집 좀 질겨 그래? 질겨? 아 그래? 질겨? 난 질겨 아니야 생삼겹 사자 그럼 그래 잘라달라고 맞아 이거 잘라달라고 맞아 근데 이거 보도 돼? 도팩은 사야되지 않아? 그거 너무 사야되지 않아? 이거? 아 이거 뼈 있어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뼈 없는 건 없는데? 아 이거 뼈 있어 다 있긴 하다 그냥 사장지 베페는 좀 그렇지? 베페 치고는 뚜껑 베페 너무 배 안차 아 그래? 이거? 그래 그래 뭐든 맛있겠어 여기 맛있어 혹시 이거 잘라주시면 안 돼요? 한 크기로 다 잘라주실까요? 네 한입 정도 두 팩 해야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요 한 팩이면 돼? 우리 김치찜도 먹어야 김치찜에도 고기 넣어? 저거 나물로 저거 나물로 저거 남아? 상장 있으니까 남아? 아 근데 한 이 정도만 넣으면 돼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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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세요 가자 가자 야 나 여기서 갑자기 짜파게티 오르면 좀 그렇지? 응 하늘이 추천 25도야? 하늘이 추천 노가리에서 벗어나? 나 우리 아침 몰랐어 25도야? 어? 몰라 아 25도네? 응 좋아 엄마 먹고 죽어보자고? 음료수 와우 찼다 많이 물 여기 있어 이것만으로도 무거운데? 우리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살까? 많이 큰 큰 걸로 해? 그래 그래 그럼 이거 사자 뛰어 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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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빠들이 있었어야 돼 벌써 아우 힘들어 벌써 짜잔 무려 1박2일 짐입니다 여러분 짠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뒤는 보인다는 사실 뒤가 이렇게 보입니다 운전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는 다는 은희야 카니발을 얼마나 안 탄 거야? 그래? 저 눈밀어 줘 봐 아니 저 사이드밀어 줘 봐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쳐져 있는데 그래? 아니 근데 카니발 맨날 다 하는데 요거 하루 그때 밖에 잠깐 세워놨는데 저렇게 됐네 그래 밖에 세워주면 저렇게 될까봐 안에다 세워둔다 내가 맞아맞아 밖에 세워주면 무조건 저렇게 돼 오빠한테 보여줘야지 은희네 은희네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은희네 차에 거미줄 쳤어 도착했어요 예 짠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 옛날에 임신했을 때 왔을 때는 바람 진짜 많이 불고 진짜 추웠어 지금 완전 좋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사이트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쪽 사이트에 텐트를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딱 강이 딱 보입니다 짠 뷰를 감방해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캠핑장이 괴산의 써니벨리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그늘도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 우리 연결할 폰이 없는데? 아 여기 이거인가? 어? 닮는 거 같아 이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여기 있네 이거 아니야? 아니네 sailed 고결 раб 바로 우리 바로 있다 으깨 이거 일자로 바꿀까? 일자로 일자로 바꿀까? 어? 아니 먼저 이거... 오! 왜? 화목으로 올라가니 간다!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어? 갈게 고생하니 됐어 됐어 일자로 갈까? 너랑 같이 갈까? 네? 뭐지? 역시 하늘을 위주하는 편 신중하게 외교 심지어 그래서 깜짝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우리 이제 나눠서 할까? 키를 나눠서 가져올게 너 의사 만들 수 있어 우리야 그러면 내가 페이북 할 수 있어 완성된 저희의 텐튜 이렇게 다 푸는데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완전 좋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어봅시다. 맛있게 드세요. 아 김치. 이거 다 먹을 수 없나? 행복. 토끼야. 토끼야? 아니. 밥 먹고 안 돼. 아침에 엄마가 바꿔줘서. 너네 김치죽 알아? 응. 알아? 모르는 사람 마트인데? 김치죽을 왜 몰라?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어. 나도. 김치에 온갖 잡곡 넣어가지고. 김치 낙지죽 이런 거 있잖아. 난 그냥 김치만 넣어서 많이 먹었거든. 난 그렇게는 안 먹어봤어. 김치 낙지죽 이런 거 먹었지? 난 계란죽 좋아해. 계란죽 맛있지? 담백하니? 응. 그리고 그냥 흰죽 좋아하고. 흰죽. 난 전복죽. 응. 전복죽 맛있지. 아, 타동지 진짜 안 희쫘어. 나 먹으라고? 아니, 저를 보여주는 거야. 나 혼자... 아, 이랬잖아. 너 먹으라고? 음, 맛있어. 요 근래 먹은 게 제일 행복했어. 나, 상. 하나씩 얘기하면 행복해. 응. 은니부터 얘기해. 난 생각할 시간이지. 안 좋은 일이 많았나 보구나. 행복했던 일 하나 있었어. 되게 사소해, 근데. 내가 아까 사진 영상 보셨잖아. 서윤이 졸았던 거. 어제 내 시댁 갔다 왔거든? 시댁을 좀 오래 못 가서 갔다 왔어. 같이 저녁을 먹었어. 식당에서 먹었거든, 이번에는. 근데? 식당에서 서윤이가 너무 졸렸나 봐. 막 꼬박꼬박 졸는 거야. 너무 행복했잖아. 되게 사소하지. 응. 그거 보는 데가 너무 행복했어. 근데 온 가족이 다 서윤한테 집중돼 있고. 응. 거기 사장님들도 있지. 종합원들도 다. 서윤이 보고. 어떡해, 너무 졸린가 봐. 막 이런 거 너무 귀엽다고. 영상 있는데 이따 보여줄게. 소소한 행복이 더 좋아. 진짜 소소하지? 어떻게 행복한 거면 소재 많이 없고. 맞아, 소재 없지. 옛날 노래 좀 틀어볼까? 응. 싸이월드 감성? 응. 프리스타일 Y 틀어줘. 일단 그 일 받다에 무조건 Y인 거 알지. 그리고 슈프림 팀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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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줘. 아 씨 그거 좋아. 많이 꼽자. 야, 어머님한테 이거 못 찍잖아. 응. 참나물? 아니야, 그거 아닌 거 같아. 공통? 아니야, 아니야. 다 구울까? 응. 다리 없을 거 같아? 3개 남았어. 아, 3개 남았어? 아, 그럼 꼽자. 그럼 다리 만들지 먹으라고. 지금 아이폰 없어? 그래? 192. 202. 182. 9川さん Нет? 202. 202. 255強. 어, 되 проб해. 오, 좀 한네. 아, 아 씨 덜 Science 와, 생각해봐. 이번엔 이미 닐 ridiculously 잘 intent과 함께하는 거 같아. dissipation. 피부가 다 bindedatives, 이거 봐! 귀여워 지금 냄새 좋아해 다 망가진 않겠지? 닮아 아 자리가 근데 애매한데? 시원할 것 같아 시원할 것 같아 잡을 수 있다고? 어떻죠? 너도 들어가려고? 나도 그거 써봐도 돼? 내가 잡아줄게 가뿐 친구 됨 근데 여기 다칠 수도 있어서 신발 신는 게 좋아요 아 진짜? 크로스 갖고 올걸 조심해 조심해 근데 원래 물놀이 하면서 발바닥 다 까이고 그러는 맛을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랬어 신발이 뭐야? 크록스가 뭐야? 근데 진짜 맑다 왜 이렇게 깨끗해? 내가 물고기 글로 보내줄게 돌 잡았다 돌 잡았다 옷이 없어 오 진짜 잡았어 진짜로? 애기들아 잡았어 우와 짱이다 이거 짱이지? 한 번만 봐봐요 한 번만 봐봐요 먹을 수 있어? 여기 이만큼 먹을 수 있어 이걸로 나누었어 이거 하나도 안 쳤다 아 그래? 아 뭐해? 물고기야? 귀여워 애들 Natur 감사합니다 희귀하고 먼 아주 진귀해 이제 해가 얼추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작을 피웠고 얼음컵 사고 싶어가지고 앞에 슈퍼에 가서 얼음컵을 사오려고요 와 하늘이 되게 예쁘네요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 해서 열 사이트도 안 채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예약한 데는 여기? 이쪽 구역인데 저기 좋은 자리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줄과 함께 자유 바위바위보 해서 진 건 난데 둘이 설거지하고 있네 너 이사람 지치면 돼 그니까 보통 진 사람 두 명이 하지 않나? 근데 여자애 셋이 오니까 근데 그거 또 빠릿빠릿하다 뭐가 소홀해 어이가 없어버리고 이거 어떡하니 닦았어 테이블은 다 닦았어 눈뽕 개우게 아 미안해 이렇게 돌리라고? 어 그렇게 그렇게 난 여전히 눈뽕이야 미안하지만 아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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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 있을게 먹어 먹어 아니 그 폴대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거 모전에 쓰는 거 있잖아 헤드라이트 그거 한 번 써야 돼 그러니까 설명 다 하고 하나씩 읽어서 맛있어 맛있어 오우야 시원해 이 소리 꼴뚜기 싫었나 보다 맛있다 너무 좋았어 짠 짠 짠 짠 짠 내가 얼굴 다 가야 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나 원래 원래 불안 안 좋아해 나도 근데 여기서 먹는 거 말이 달라 근데 되게 맛있어 야 우리 어름도 없어 괜찮아 어름도 없어 또 또 사면 돼 사회 먹게? 이제 사회 먹어야지 맥주 다 먹었어 야 우리 그때 서울에서 먹었잖아 앞두산에서 어 어디 갔어? 나 하나 놔요 맛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앙 으으윽 으아악 으으윽 으아앙 으으윽 아우씨 좋다 이편 돼뻐 이편 돼뻐 이편 돼뻬어 근데 완전 다 폐인 그런 거 아니야? 응 맞아 그럴 거 같아요 응 어우 왜 이렇게 맛있어 성질 존나나 1회용품 냄새 안나? 어디서? 나무젓가락이랑 플라스틱 숟가락 냄새 알아? 특히 나무젓가락 맞아 그래서 나 새 젓가락 먹었어 나도 나무젓가락이 뭔가 약간 시큼한 무슨 이상한 맛이 나 나무젓가락으로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 난 근데 오히려 집에 있으면 이런 나무젓가락 말고 나무로만 우드 우드 씻기 많이 써 뭔지 알아? 가볍게 그냥 쓰게 됐던데? 그냥이었어 다들? 맞아 배불러 그냥 배불러 배불러 좀 이따 먹어야겠다 나 저거 핸드폰 좀 줄래 이거? 이제 꺼야지 잘 차 잘 차 굿나잇 굿나잇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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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 다리 이거 먹는 무리 응 돗죽았어 진짜 잘 삼만 어제 되게 피곤했나 보던데? 왜? 코거래도 쯔리 맨투맨이랑 그냥 트레이닝 바지 정도 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마음 진짜 좋아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오랜 나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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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here we go, oh, I hate this part. 주만 더 안 봤어? 응. 주만 더 안 봤어? 주만 더 시계점이 있잖아. 애들이 되게 좋아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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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선에 따라 2 누르고 접고 3 끼워요. 응. 뜨거워? 몰라. 안 뜨거워. 아, 그래? 뜨거워? 몰라. 안 뜨거워. 안녕. 안녕. 즐거웠어. 집에 왔어. 집에 왔어요. 엄청난 짐들과 함께. 어휴,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태워줄게. 자연아. 타세요. 아유, 지진이. 응. 제가 더 많이 두고 entscheiden. 응. 정신이 생각나는 낙종을 전화해. 정신이 생각나는 낙종을 전화해라. 정신이 생각나는 낙종을 전화해. 정신이 생각나. 안들어가. 정신이 생각나요. 여기 또 해줘? 신나? 자리. 신나? 신나? 나 신나? 문 닫아? 사연 내가 이거 할게 어? 사연이가 만든건가봐 어떻게 만들지? 문어 나는 문어 꿈을 추는 문어 뭐? 박사연 박사연 어디있죠? 사연이 어디있죠? 이거 사연이가 만들었어? 박사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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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사연이 너무 귀여워 사연이 사연이 잘랐어? 사연이 사연이 사연이